어린이집 1년동안 잘 다닌거 축하해 수려축하해 수려축하합니다 수려축하합니다 혜연이꺼 혜연이 1년동안 어린이집 다닌다고 수고했어 혜연이도 혜연이 마음에 들어? 응 혜연이 아기상어 마음에 들어요? 꽃 한번 보여줘봐 혜연이가 더 예뻐 혜연이 선물 많이많이 받았네 좋아요? 맛있어? 응 우리 이제 만 2세방 가도 재밌게 신나게 놀자 엄마 아빠가 데려다 줄거야 응 엄마 아빠 데려다 줄거야 5개? 어 5개야? 혜연이 하나 더 먹고 싶어? 응? 2개 더 먹고 싶어? 응 나 좀 먹고 싶어 혜연아 이제 내일 먹자 엄마 나중에 또 맛있는거 많이 줄게 응 알았지? 엄마 맛있는거 줘봐 응? 맛있는거 줘봐 우리 혜연이 사진 먼저 보고 혜연이 사진 볼까? 응 같이 같이? 응 이거 혜연이야? 응 그거 뭐야 고래야? 뱀 뱀? 어 무서워 무서워 혜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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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노란색 팔랑팔랑 나비 만들어 볼까? 응 어 그래? 빨간색도 반씩 이렇게 나누면 되지 엄마 혜연이 혜연이 어린이집 1년동안 잘 다닌거 축하해 수려축하해 응 자 수려축하합니다 수려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연이 혜연이 수려축하합니다 이거 누가 사줬어? 엄마가 샀지 박수 박수 엄마 이제 먹어볼까? 이제 먹어볼까? 응 먹어보고 싶어? 응 우린 먹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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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렇게 보이지? 응 엄마 칼 가지고 올게 응 엄마가 자를게 내가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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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있어 혜연이 혜연이 어린이집 1년동안 다닌다고 고생했어 응 응 건강하게 잘 다녀줘서 고마워 응 자 혜연이꺼 딸기 딸기 이거는 혜연이꺼 응 딸기 혜연이도 저기 딸기 하나 엄마 아빠도 먹어 알았어 혜연이 많이 먹어 엄마도 많이 먹어 알았어 고맙습니다 응 응 혜연이 케이크 좋아하잖아 그치 응 혜연이 주스 하나 갖다 줄까? 응 괜찮아? 응 갔다 줄까? 응 알았어 혜연이도? 응 엄마도 먹어 응 엄마도 먹을게 짜자잔 됐다 어때? 음 음 응 입에 묻었어? 너 입에도 묻었어 헤이나 너 입에도 묻었어 맛있어? 맛있어? 또 사줘 또 사줘? 알았어 또 사줄게 많이 먹어 이번에는 작은 케이크 사줄래? 작은 케이크? 아 다른 케이크? 알았어 알았어 많이 먹어 에이훈아 커서 빵 만드는 제빵 사할래? 응? 너 제빵 사할래? 응 다 먹어? 응 알았어 아니 큰 거 큰 거 이거 큰 거? 응 간다 응? 왜 그래 왜 왜 왜 윙 윙 윙 윙 태윤아 딸기 맛있어? 응 이거 아까 작은 거모가 사준 거래 응 그러니까 작은 거모가 사준 거야? 응 작은 거모가 사준 거야 다 먹었다 다 먹고 어떻게 해야 되지? 다 먹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? 혜인 딸기가 생겼네? 응 이야 우리 혜인이 춘다리네 난 춘다리 아니야? 이야 어머 어머 혜인 혜인이 혜연이 혜연이 좋겠다 딸기가 계속 생기네 혜연아 배 너무 부르면 그만 먹어 너희들 사이 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잘 지내자 기념으로 한 번 안아주세요 서로 혜윤이가 혜윤이 볼에 뽀뽀 한번 해줘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잘 먹었어요 이제 우리 양치 하러 갈까? 그러면 또 먹을 거 남았어? 또 뭐 먹어야 되는데 설마 이제 끝 오늘 음식 끝 끝